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2학년도 필수임은 지구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곳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환영의 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던 그리고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되게 남들보다 되게 뛰어나다거나 잘났다거나 그러지 않은 거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으니 더 많은 응원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린 바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년 꾸준히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발전되고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0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2021년을 살아갈 것을 그 역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분들 또 마찬가지로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오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는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필수인문 강좌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교재 이미지 잠깐 띄워놨는데요 교재 자체가 지구과학 1과 2가 한 책에 같이 들어있어요 강좌는 지구과학 1과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필수인문의 취지, 목적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내용을 많이 설명드리기 위한 강의가 아니고 조금 가볍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싹 조금 이렇게 뭐죠? 한번 훑어보고 가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책 자체도 두껍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구과학 1, 2를 그냥 한 책에 같이 담아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의 지구과학 1, 2의 내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각각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필수인문 각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의 어떤 특징, 과목 특징, 학습법 실제 수능에서 출제될 때 어떤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 강의 그리고 내신 및 수능의 기초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딱 공부해서 들었다고 해서 기초가 다 닦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격적인 지구과학 1 또는 2의 개념 학습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 물론 딱 들어봤더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몇 개 내가 몰랐거나 또는 까먹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쫙 한번 챙겨가는 의도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정도에 대한 기본기를 한번 딱 닦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개념 학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물론 필수인문 강의를 꼭 봐야 되냐 바로 개념 강의를 들으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안 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 진행상의 매끄러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필수인문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만으로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더 상위 단계의 개념을 우리가 보다 집중해서 신경 쓰고 공부해야 하는 게 개념 완성 강좌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을 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앞쪽에 먼저 알아야 될 어떤 기초 개념이 익숙치 않은 상태면 그 용어와 그 상황을 토대로 뭔가 더 변형되는 또는 다양한 상황들을 공부할 때 사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필수인문 강좌는 지구가 원이 되었든 투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어떤 나름 좀 더 잘 닦여진 포장된 길로 개념 완성 강좌를 쫙 가게 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소위 기름칠이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량 자체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양이 많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때로는 암기해야 될 것들 암기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 이제 배속 같은 경우는 1.2, 1.4배속을 듣는 친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 아닙니다 1.8배속 듣습니다 2.0배속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어도 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강의라고 발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빠른 배속으로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일부러 느리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어도 전혀 듣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담없이 듣고 정리할 수 있는 강좌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강좌 구성이 지구과학 1은 총 9강, 지구과학 2는 최근 총 테마 1부터 16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구과학 2도 지구과학 2 계음 및 학습법이 처음에 한 강 붙기 때문에 지구과학 2는 총 8강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1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듣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구과학 1도 할 거고 2도 할 겁니다 그러면 쫙 다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 1은 안 할 건데요 대신 지구과학 2는 할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년 시즌이 시작되면 하여튼 질문 무작위 올라옵니다 지구과학 1은 안 했는데 지구과학 2를 해도 되나요? 그 대답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테마에 대한 강좌는 다 듣고 가신다면 내년 지구과학 1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가지고 지구과학 2 따라오셔도 일단은 괜찮다 오케이? 근데 2조차도 안 하고 들어오면 지구과학 2를 공부할 때 아 조금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장애물들이 좀 많아져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고 2차 방정식으로 풀고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8 곱하기 7이 바로 안 떠올라 예를 들면 8 1은 8, 8 2, 16 이걸 해서 8 곱하기 7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답답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린지 해야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긴 영어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으면 그래도 해석할 때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내가 한 10개, 20개를 사전을 찾으면서 뜻을 적고 하나씩 해석해야 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겠죠 대략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우리가 거쳐가야 될 나름의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 하나하나가 되게 힘들고 버겁고 정체되는 과정 속에서 뛰어넘게 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학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필수의 문을 이걸 한번 쫙 듣고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정말 차이가 커요 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해되서 연구를 했고 왜 학생들이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나름 그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 이게 이런 부분을 몰랐을 땐 여기서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땐 여기서 혼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설명하는 바를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 때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쭉 다 모아서 이 안에 담아두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좋아요 지구과학 1을 안 해도 툴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단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일단 다시 한번 대부분의 경우 지구과학 1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대비를 하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아직 저기서 뭘 배우는 거지 또는 공부를 이전했지만 완전 거탈기로 했다가 까먹고 했다 까먹고 이랬던 경험만 있었던 분들이라면 듣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수강 대상은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다 필요 없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다 따라오시는 게 일단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필수인문 강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론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저와 강의를 같이 듣고 공부하셨던 분들도 어떤 또 다른 뜻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은 언제나 훌륭한 겁니다 그래요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저희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직 지구과학에 대해서 진짜 일도 모르고 전혀 감도 못 잡겠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습관도 안 잡혀있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뭔가를 배워갈 때 아직 그 익숙함이 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저는 그런 분들이 이 필수인문 강의를 듣고 지구과학이 이런 과목이다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다 이전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한 걸 해보지 않았지만 해봤더니 너무 할만하고 재밌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후기들을 사실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일 뿌듯해요 그때가 어떤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재미 그리고 나름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용도로 이 필수인 강의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의 어떤 호흡이 얼만큼 잘 맞는지 궁합이 잘 맞는지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신청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건 그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용이 무겁지도 않죠? 가볍죠? 분량이 많지도 않지? 그렇다면 완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강좌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루의 목표든 3일의 목표든 일주일의 목표든 한 달에 또는 1년의 목표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다 나름 임무를 완수하는 미션을 완수하는 건 진짜 힘들긴 하고 그게 되기 위해선 진짜 한 두세 시간만의 목표 하루의 목표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해내는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하루의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일주일의 계획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또는 짧지만 쉽지만 이런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본다라는 건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여러분들을 보다 한층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까지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해오셨던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필수님 강의를 듣고 성취의 기쁨도 한번 맛보시길 부탁드리고 강의를 보시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데의 나름 그 기쁨 희열을 맛보시길 바라며 아 공부는 이렇게 했더니 할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아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구나 또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한 번쯤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네 그렇지 이미 한 번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맛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필수임은 OT는 마무리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오지 지구과학 카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저 카페 주소는요 책 뭐 여기저기 다 적혀 있고요 아니면 검색인지는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오지훈 카페 오지 지구과학 카페 등등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가보시면 지구과학 재밌다는 친구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 궁금하면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먼저 지구과학을 한 번 경험했던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놨는지에 대한 것도 살짝 한 번 들어가보셔서 엿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필수임문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 2022학년도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2021년에 수능을 보시는 즉 2022학번이 되기 위한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지구과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차려드린 밥상을 와 밥상이 잘 차려졌구나 맛 느끼지 마시고 그 밥상에 있는 음식들을 잘 떠드시고 드시고 잘 씹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잘 소화시켜 내길 바란다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2 1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했던점에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